음악을 사랑하는 뉴 올리언스 시민들이 가장 아낀다는 재즈의 성지 프렌치쿼터의 조용한 골목 한구석에 위치한 프리저베이션 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렌치쿼터의 가정입니다 네, 잘 만나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마음에 든 이 부분을 만났습니다 드디어 제가 요청한 주의와 함께 드라이터의 벤섬입니다 바이좋 홀입니다 네, 제가 바로 앞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친구들에게 드라이터의 팀을 보여줍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기 저쪽. 네, 저쪽. 네, 저쪽. 네, 저쪽. 네, 저쪽. 아, 네. 네, 저쪽. 네, 저쪽. 네, 저쪽. 네, 저쪽. 그래서, 저쪽 같이 같이. 네, 네, 네. 리듬 섹션. 네, 와. 너는 안 해, 내가 한 번에 앉아있어? 네, 한 번에 앉아있어. 네, 한 번에 앉아있어. 그리고 조이기 한 번에 드럼을 보여줄 수 있어.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함께 함께 앉아있어. 네, 안녕하세요.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것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 촬영 역시 방송 취지의 까다롭기로 유명한 프리저베이션 홀에서 이례적으로 내준 촬영 허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루이 암스트롱이 공연했다던가 하는 숱한 일화들은 프리저베이션 홀에 켜켜이 쌓인 긴 역사에서 사소한 일부일 뿐입니다. 아열대 기후의 뉴 올리언스에서 에어컨 한 대 없이 시원한 술 한 잔 팔지 않는 작고 낡은 재즈 공연장. 1960년대 초반 수백 년 된 목조 건물에서 문을 연 프리저베이션 홀은 처음부터 재즈가 태동했던 초기의 재즈 공연만을 무대에 올렸습니다. 청중들은 오래된 나무마루 딱딱한 바닥에 앉아 오래전 과거의 재즈를 듣는 수고를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고 Olympia 은혜에 담아요. 네. 네. 지금 현재 시장은 세기입니다. 250년 전에 이의 타vern이 되었죠. 스파리티 타vern이 되었거든요. 오래된 년의 여섯 개의 일은 이미 여러 개가 되었죠. 그리고, 내 부모님은 이를 위해 년의 일을 하여 인해 60년대, 그래서, 이 가벼운 사진이 그들을 보게 되었죠. 이 중에서의 재생이도 있군요. 굉장히? 그리고 있는 장소에서의 여행을 단결하는 것입니다. 이 장소에서의 존재에 대한 단계가 들은 것입니다. 이 장소에서의 일을 단계가 들은 것입니다. 한소에서의 장소에서의 여행을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프리저베이션 홀 밴드라는 이름이 이들에게는 어떤 명예인지 알기에 긴장과 기분 좋은 설렘이 공존하는 순간 1, 2, 3, 4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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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재즈만을 해온 노련한 음악가들과의 연주는 예상보다 더 편안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더 짜릿합니다. 수백 수천 마디 말보다 더 진한 한순간의 몰입과 교감입니다. 어느새 긴장은 사라지고 장길을 발휘할 여유까지 생깁니다. 다른 어떤 생각을 떠오를 겨를 없이 오직 음악군 악기소리는 연주자의 숨이 되어 이 오랜 역사의 공간을 가득 채웁니다. 대주의 거. 반찬을 드려야 하는 방식입니다. 예, 반찬을 드려야 합니다. 예, 착한 기회입니다. 예, 인실드ет. 입고 Feels geht이 이쁜인데요. 조, 저는 님을 갖다 보다 것이다. 대주의가 일을 할 수 있어요. 베이비 보라. 인사에 좀 넣어주세요. 너 알아요. 잊지 못할 추억을 남긴 프리저베이션 홀. 언젠가 이곳에서 관객과 만날 날을 기대해보는 건 이곳을 다녀간 모든 음악가들의 소망이 아닐까요.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주